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오픈과 동시에 매진될 만큼 아주 화제라는데요. 연예대상도 받고 화가로도 성장하는 기안84. 대단하고 부럽고 배아픕니다. 뉴스페이스 핫뚤랭 유튜버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수동 대림창고에 나와 있는 핫뚤랭 기자입니다. 2023년 M방송사 연예대상의 주인공 기안84님의 전시가 한창인데요. 8,400원이라는 가성비 좋은 가격에 기안84님의 인생론이 담긴 질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것은 기안84님의 만화가라는 점입니다. 저도 옛날에 패셔넉 만화를 엄청 좋아했는데요. 몇 년 전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시장 음악 작업은 프로듀서 그레이님이 맡았습니다. 어쩐지 음악이 기깔나더라고요. 거대 멘토스와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냥 자동차 아니고 30억 부가티입니다. 그 위에 그림을 그리다니 그의 인생 부가가치는 부가티인 걸까요? 죄송합니다. 우울해 보이는 우기명을 실컷 놀려주고 굿즈샵으로 넘어왔습니다. 안쪽에 그림이 그려진 우산부터 아우씨 이건 좀 무서운데 목 잘린 인센스 홀더까지 재밌는 상품이 많습니다. 무신사 주체답게 괜찮은 의류 상품도 많으니 추구미가 기안84이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일단 전 갖고 싶어요. 지금까지 핫뚤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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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